장수 골프 리조트에 왔습니다 리뉴얼 했는데 클럽하우스가 정말 이끕니다 자 클럽하우스 네 반갑습니다 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라운딩 하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 덥고 깨끗하고 시원하면 좋네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해 가지고 아 호텔 로비 같아요 아 진짜 깨끗하죠 안녕하세요 스마트 체크인 도 가능하네요 아 돈 많이 찾으세요 제가 남자라 코는 2층에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시작할건데 밖에 저희가 돌 코스가 멋있게 펼쳐집니다 저는 북어로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인가요? 그냥 콩? 이거 약간 얼큰한 콩나물인가요? 시대기 콩나물인가요? 아 맛있겠다 부서스 맛있어요 네 아 장수씨씨 북엇국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네요 빨리 먹고 준비하도록 하자 음 네 맛있네요 빨리 먹고 준비하도록 하자 음 네 맛있네요 빨리 먹고 준비하도록 하자 팀 플레이 내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전 또 이렇게 내기가 있습니다 밥 먹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저하고 함께 라운딩을 하실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기념촬영도 하고요 하하하하 오늘 미녀골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수만 장수만 임딴 하신 두 마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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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입니다 이렇습니다 팀쌩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골프장이 어디죠? 장수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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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뷰 한번 봐주세요 아우 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장입니다 왜 좋아하시죠? 산악골프여가지고 아 도전적인 골프장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 다 좋아해요 제 다리를 보십시오 장수에 많이 와보셨나요? 어 그래도 좀 와봤어요 좋아하니까 4번 많이 와봤어요 4번 5번 5번 장수를 사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또 우리 골프라면 도전해야 될 코스 중에 한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원 더 1원 더입니다 이야 라베 1원 더 라베 1원 더 라베 1원 더고 평균은 81,2개 정도 네 80 초반 치시고요 라베는 86개 네 좀 먹고 그렇죠 그런데 평균은 110개입니다 평균 한 100개 정도 100순위 라베는 78개 78개 얼마전에 선언해서 했고요 네 싱글 골프시고요 네 평균 한 83,4 초반 치시고 네 네 오늘 저희가 이 평균 스코어만큼 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관건이에요 110개를 떨려요 네 저도 장수 라베가 저는 85개 음 자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장수 씨 씨는 그린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습그린도 그 실제 필드 그린과 동일하게 이렇게 경사를 많이 적용했어요 장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터터 연습그림도 홀컵이 맞아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클럽 많이 가보면 꼽는 거 있잖아요 삼발이 삼발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진짜 구멍이 있으니까 홀컵이 파져 있어서 연습하는데 실전과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장수 씨씨 하늘 너무 이쁘네요 장수 씨씨가 약간 산하 골프장 중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골프장이에요 그렇죠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어렵기로 소문한 골프장 중에 하나죠 골프 좀 친다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도전해야 되는 코스 높고 낮고 뭐 그걸 떠나서 저렇게 코스가 재밌어요 펑커를 특히 펑커가 페어웨이 펑커가 그린뽕커와 유사합니다 펑커가 평지가 없어요 펑커가 페어웨이 펑커도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겐 펑커가 250이라 저기 제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짤돌이도 장수에서 할 수 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ADT 까지 걸어 왔습니다 좀 오늘 화이트티가 뒤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즐기기에 좋은 코스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굿샷 와 드라이버 진짜 잘 칩니다 자 티샷 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안합니다 티샷이 잘 되면 여기는 오르막도 좋지만 내리막에서 바라는 풍경이 정말 좋아요 일단 2번 홀이 바로 내리막이잖아요 아 이쁩니다 굿샷 오우 뺏잠 와우 웬일이니? 굿샷입니다 기땅이지요 와 떼짱 잘 떼지네요 굿샷 와우 뒤로 쏠렸어 아 짧았다 굿샷 나이스 온 와 나뭇코스 그린 앞에 있는 펑크 인데요 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됩니다 경사가 너무 높아서 탈출이 힘들어요 이래서 도전적인 코스죠 와 오늘 컨실덴 1으로 할까요 컨실덴 1으로 할까요 이렇게 세게 내리막이잖아요 편집성 내리막이잖아요 편집성 내리막이잖아요 아니요 고생하는거 같아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2.5 친다고 생각해야 돼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엄마 너무 세 아이고 아깝다 아깝습니다 오케이 날씨 나이싱 와 나이스 버팅 여름치고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평균 온도에 다른데보다 한 4도 5도 정도는 더 낮아요 그래서 골피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장수씨는 여름에 특히 겨울에도 잔디 자체가 풀어서 잔디가 사계절용 양잔디잖아요 벤티글라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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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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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자 캐서님 어프로치 잘 나왔다 와우 나이스 어프로치 잘 쳤죠 자 투어님도 저기서 어프로치 볼게요 좋다 그렇지 우와 나이스 버디 와 굿샷 와 큰일 했다 큰일 장승씨씨 오니까 길을 났습니다 돈 만자 돈 만자 돈 좀 만지나 했는데 돈 내드려야겠네요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열렸어 보기 자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재미를 위해 5천원씩 내서 니어한 사람이 먹기 아 2만원 거뒀고요 사실 저는 장수에서 여성분들하고 니어 내기 잘 안합니다 왜그러냐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장수 얼마 차이 안나는거에요 아니요 저기 앞에 한참 앞에 있습니다 정확도가 엄청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 파3 대결을 꼭 추천드립니다 영진 화이팅 화이팅 초코 우유 이향진 초코 우유 이향진 나이스 나이스 시작 4 이게 좋아 이게 우성은 100m 남자하고 60m 차이나죠 과연 나이를 본대로 칠 수 있을 것인가 네 캐럿님 오! 오! 나이스! 아니아니아니아니 거짓말 올리고 다 버릴리게? 그러면은 여자 지금 나간 사람은 아니 내가 어플 없이 안 되지 저도 있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동공이 살짝 흔들리셨어요 지우개의 법칙에 대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투어님이 올렸어요 매드가 가깝다 보디첸스에요 아니 잠시만요 네 지금 아 과연 와 저거 확실한거죠 이제? 거리만 맞추면 됩니다 이거 잘 잡는거에요 다음은 아우 왜 더 돌아가니? 라인은 잘 보신것 같은데 음? 보디 철스! 보디 철스! 보디 철스! 나이스! 나이스! 아아 오케이 파 나이스! 아 아깝다 젤 뜰 때 뜰 안 되네 한 땀도 못 넣었더라구 이거 안 넣어도 진짜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 같나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막았어 파인가요? 나이스 파! 끝났어 의미 없어 나이스! 올파 올파 아니다 니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우개 고맙습니다 나 지우개 처음 해봐 원래 파3에서 지우개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나는 처음 해봐요 그림 밖에서 온을 시켜서 니어한 사람보다 잘 치면 됩니다 제가 파 폿이니까 지우개가 되는데 어디 폿은 지우기가 사실 힘들죠 잘했어 동원자들 너무 좋아해요 파이팅 파이팅 저 5천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심하게 우측인데 가봐야 할 것 같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여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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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샷이 약간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이런거는 욕심내면 안됩니다 플레이를 해야죠 나이스 아웃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약간 큰데요 자 저도 잘 올렸습니다 잘 올렸어요 아 좋다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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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란다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크로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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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 돼서 올파했어요. 상금 4만원이 걸려있네요. 32미터 여자는 100미터 되겠네요. 비당두린 위에 있어요. 작게 치면 사실 올려봤자 팔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두 분 되게 이쁘게 나온다. 너무 좋아요. 포스트가 너무 이뻐서 사진이 잘 나와요. 녹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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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장세료민이다. 엄청 빠르다. 어쩔 수 없네. 척이 손에 걸렸다가 올라왔다. 나이스! 잘 쳤습니다. 이드라이ically 은근, 아나저몬이 나이스! 우와! 기계네 기계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파3에서 다들 집중력이 왜 그래 진짜 나이스 보디 미쳤나봐 나 파파파 보디 시상식 아우 매워 아우 매워 축하합니다 야 출발 야 야 굿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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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 3년 고개인가요? 항말 3년 동안 덕을 쌓아야만 올라갈수 마에 퍼팅 와 와 나도 어렵다 아 아 저 유명한 입 realtablo 굿샵 굿샵 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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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з 어머나 이야 잘쳤다 자 이제 의미없습니다 중요한건 이겁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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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야 잘 쳤다. 자 이제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건 이겁니다. 블루코스트로 탈까? 어디서 어디?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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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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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떡해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보셨죠 장수에서만 볼 수 있는 퍼팅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고생했습니다 여기 3단 그린이에요 와 잘못 올라가면 내리막도 심하고 오르막도 심해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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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갈래친다 굿샷 너무 갈래친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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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굿샷 살아Ar as 굿샷 굿샷 아 나 올려다가 카 Brasil 자 캐럿님 오케이 아 계속 가죠 계속 가죠 아 빠르다 아 나이스 진짜 아깝게 튀어나오네요 보보보따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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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방에 가자 나 빼 나 빼 어렵습니다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요 나이스 아웃 자 클럽하우스 보였는데 마지막 콜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불 붙 système 잘 췄다 크릿샷 트오님 나이스 Edison 98icated 소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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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팥빙수 시켜봤어요 시원하게 먹고 후반에 화이팅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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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 쌍버지 많이 깠어요 후반에 탓수를 지금 확확 줄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